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수천만 원의 산재보험금을 부정적으로 받아온 배달라이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인 이름을 빌려 몰래 배달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A씨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고 공단이 조사에 나서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받은 휴직급여는 모두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공단 측은 A씨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인 부당이득 1억 원을 징수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은 경찰과 공조해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자는 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